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문형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파괴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공간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공동체성이 부족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농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상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법인의 장점은 저희는 텃밭과 목공예실, 공유농장, 공유주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단지성에 의해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경영철칙은 첫째, 우리는 열려있습니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열려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함께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담는 작은 공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